김혈의 칼날 3기가 떴습니다. 도곡마을 편. 싸다 파일에서만 확인을 했고, 요게 몇 번 나오다가 계속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받을라고 하면 없어지고. 근데 지금 1편에서 9편까지 모음집을 올렸는데 정액제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다운받아서 확인했고. 19금이구요. 재생하면 안되니까 캡쳐만. 아직도 3차가 흐를 사는 거니까. 그럼 이제 3차가 흐를 Kle골을 넣을때 한번 trace에 1차가 흐를 자른 걸로. 3차가 흐를 사는 거.